우리의 인생 길에서 끝없는 고난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로 오늘도 살아간다네 때로는 욕심의 질병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 은혜로 산다네 지금 이 시간을 모소서 성령의 불로 힘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소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소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소서 끝없는 고난 길에서 우리 예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네 때로는 욕심의 질병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없지만 예수님 은혜로 상단해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피우소서 깨끗게 씻어주소서 때로는 욕심의 질병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 은혜로 상단해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피우소서 깨끗게 씻어주소서 저희는 우리의 죄를 도전해 주셨습니다 우 tekn north으로 화면을 냅니다 temat